안녕하세요 정지티비의 정백아닌 정원지환 오늘은 저희가 간단한 영어쇼를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고고 왔습니다 이제 영어쇼를 시작해볼게요 주환아 너 영어로 어금니가 뭔지 알아?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렇습니다 어금니? 어금니? 응 어금니... 잘 몰라 어! 정답이요 어금니는 영어로 어금니는 영어로 M O L A R MOLAR 잘 맞추대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금니는 영어로 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금니 어금니가 영어로 뭐야 이러면 담당하게 몰라 라고 말하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아서 저까지 PEACE 어금니는 영어로 수업